300 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.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 세번역 성경으로 다섯 번 연속 읽어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셜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세번역 사무엘이 도를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셜이라고 지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셜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세번역 사무엘이 도를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셜이라고 지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셜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세번역 사무엘이 도를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셜이라고 지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셜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세번역 사무엘이 도를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셜이라고 지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셜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세번역 사무엘이 도를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셜이라고 지었다. 다시 한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번 연습합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셜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세번역 사무엘이 도를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셜이라고 지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셜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세번역 사무엘이 도를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셜이라고 지었다. 사무엘상 7장 12절 개역 개정 사무엘상 8장 12절 개역 개정